혹시 초코게임 컨트롤러인가? 비디오 게임보다 나은데?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이거 고를 거야 우와! 내꺼가 진짜 컨트롤러 같은데? 그럼 해볼까? 해보자! 이것 봐!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나도 해봐도 돼? 나 지금 열중하고 있잖아 난 심심해 다음 톤 조심해 너 이거 다 먹을 거야? 쉿! 지금 집중하잖아 아슬아슬한 주행인데? 자, 여기 줄리 배달 왔어 좋아! 줄리가 없으니 카일리가 할 수 있어요 이번엔 내가 운전한다 비켜라! 내가 나가신다! 게임 오버? 줄리가 눈치채면 안 되는데 카페인 좀 섭취했으니 다시 해볼까? 뭐야? 나 죽은 적 없는데?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, 카일리? 내 기록을 망치다니 간이 큰데? 미안해 미안해 됐어? 열어보자 오! 소세지다! 소세지다! 난 뭘까? 흠... 똑같은 걸 받은 건가? 올리비아께 훨씬 크잖아 냄새가 엄청 좋네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까? 지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보고 배워봐 소세지를 썰어보자고 소세지 비가 내렸다! 그리고 완벽한 샌드위치를 만들지 아름답지? 빵이 빠질 수는 없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? 엄청 크다! 그럼 맛을 보도록 하지 와! 완전 천국의 맛이야 정말 맛있어 보인다 이것도 맛있을까? 나도 도구를 좀 준비했지 다 갈아버리겠어 입 벌려 헤나! 너 괜찮은 거 맞아? 세상에! 엉망진창이 됐잖아 끝났나? 응 다 간 것 같아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조각이 남았네 음... 이럴 가치가 있는 맛이야 확실해? 확실해 열어볼까? 짜잔! 신데렐라의 구두가 이렇게 생겼을까? 하지만 신데렐라는 자기 신발을 먹진 못했지 입에 벌써 침이 고여 음... 맛있다 헤나 네 거 열어봐 먹는 건 아닌 것 같군 그치만 확실히 내 스타일이야 신어봐야겠어 신발 먼저 그리고 옷도 그건 다 어디서 난 거야? 나도 예쁜 옷 입고 싶다 어디 보자 먼저 신발 어? 왜 내 옷이 안 바뀌는 거지? 내가 초콜릿으로 변하고 있어 이럴 줄은 몰랐네 잘 살아있는 거지? 이상하네 다음 챌린지 준비됐어? 이 귀여운 것 좀 봐 아 귀여운 녀석 어떻게 이렇게 예쁜 개가 있지? 내 것도 초콜릿 강아지? 오! 내 거는 진짜 멍멍이야 이 주름진 작은 코 좀 봐 눈은 정말 영리하게 생겼어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잠깐! 너한테 어울릴 의상이 있어 예쁜 강아지는 예쁜 옷을 입어야지 바로 그거야 너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본 적 있어? 정말 너무 귀엽다 우리 사진 좀 찍어줄래? 모두 다 같이 김치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린다 이 사진 꼭 올려야 해, 티나 사진 정말 잘 나왔다 고마워 내 초콜릿 강아지는 너무 따분해 나도 진짜 강아지가 있었으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봐야지 진심으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거야 제발 할 수 있어 멍멍아 저 뼈다귀 먹고 싶지 않니? 제발 꼬마야 어서 변신하라고 얼른 얼른 이런, 할 수 없지 약간 도움이 필요해 계속 더 가까이 말도 아주 잘 듣는구나 티나 이것 봐 내 강아지는 뼈다귀가 있어 그래, 좋겠다 내 강아지는 바닥을 기어다니진 않지만 이 초콜릿 맛도 나쁘지 않은데 간식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 누가 먼저 할지 알아볼까? 가위가 이겼네 이것 좀 봐 나 진짜 마이크는 처음 가져봐 이거 켜져 있는 거야? 켜진 거 맞구나 아, 마이크 테스트 하나, 둘, 셋 야, 이거 써봐 팝스타라면 이런 걸 써야지 좋은 생각이야, 티나 여러분, 준비됐나요? 우와! 이 무대 조명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? 리지 목소리가 보통이 아닌데 새로운 팝의 여왕에게 박수 마음껏 불러봐 사람들이 원하는 노래를 들려줘 노래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정말 노래 잘하는구나 이제 내 차례야 우와, 내 마이크는 좀 특이하네 나도 노래할 줄 알아 그런데 왜 이건 소리가 안 나는 거지? 내 실력을 세상에 알릴 수 없다니 초콜릿은 우울할 때 더 맛있다니까 내 마이크도 맛있으면 좋을 텐데 좋아, 우리 바꾸자 이제 모두 만족이야 어, 저거 초콜릿 바야? 너 거야? 만지지 마세요라 나눌래? 난 후회 안 되네 초콜릿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냐고 나 기분이 이상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?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잖아 어, 여기 어디야? 모르겠어 근데 좋은 냄새 나는데? 그건 이 친구들이 초콜릿 때 진짜 음식 챌린지하는 곳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야, 이거 작은 초콜릿 양말이야 근데 냄새만큼 맛도 좋아 내 접시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 그게 이 냄새야? 이건 마치 오래되고 더러운 오래되고 더러운 뭐? 나도 뭔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조심해 더러운 양말이잖아 어? 응,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 유독가스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해야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? 여긴 공식적으로 위험 구역이야 모든 생명체들은 물러나 독성 샘플을 노출시켜야 할 시간이야 어서 뿌려, 빨리! 양말을 완전 퇴치하네요 얘들아, 무슨 일이야? 내 양말이잖아? 너네 진짜 이상해 그렇군 들어올게 polynomial 저기, 한 번씩 봐주세요 iana, 오늘은 잘 안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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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